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가 5월 31일부터 일본, 홍콩, 호주 등지에서 모델3 판매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는 일본 등지에서 모델3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일본의 모델3 판매가격을 통해 한국 판매가격을 유추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테슬라 모델3 차체 크기는 전장 4,693mm, 전폭 1,849mm, 전고 1,443mm, 휠 베이스 2,870mm입니다. 제일 저렴한 스탠다드 모델은 이번 판매에서 제외되었으며 아시아권에 판매되는 테슬라 모델3는 스탠다드 플러스와 롱레인지 듀얼 AWD 두 종류입니다. 테슬라 모델3 스탠다드 플러스는 후륜구동 방식이며 1회 충전으로 386km 주행이 가능하고 제로백은 5.6초, 최대속도는 시속 225km, 일본 판매가격은 511만엔으로 한화 5,570만원 수준입니다. 아마 테슬라 모델3 스탠다드 플러스의 한국 가격은 5,400에서 5,600만원 정도의 가격이 정해질 듯합니다. 이는 280km 주행이 가능한 BMW i3 120Ah보다 저렴하며 406km 주행이 가능한 현대코나 일렉트릭, 386km 주행이 가능한 기아 니로 EV보다는 다소 높은 가격입니다. 그리고 롱레인지 듀얼 모델은 상시사륜 구동 방식이며 듀얼 전기모터가 장착되어 제로백은 3.4초, 최대속도는 시속 261km,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는 480에서 499km, 일본 판매가격은 655만엔 한화 7,150만원 수준입니다. 옵션 등이 달라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비슷한 성능의 전기차로 비교하면 제규어 아이페이스가 1억 650만원에서 1억 2760만원, 벤츠 EQC가 한국과 가격이 비슷한 독일 가격이 9,600만원에서 1억원 초반대, 아우디 이트론의 독일 판매 가격이 1억 500만원에서 1억 2천만원인 것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한국에서도 테슬라 모델3 판매가 시작되는데, 롱레인지 듀얼 모델이 훨씬 빨리 나오는 모양입니다. 5월 31일 판매가 시작된 일본에서는 롱레인지 듀얼 모델은 8월 말부터 인도가 시작되고, 스탠다드 플러스 모델은 연말부터 인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내년 전기차 보조금이 정부 지자체 포함 올해 평균 1,350만원보다 깎인 1,200만원이라고 예상해 볼 때, 5,500만원으로 예상되는 스탠다드 플러스 모델은 4,300만원으로 구입이 가능하고, 7,150만원으로 예상되는 롱레인지 듀얼 모델은 5,950만원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저도 테슬라 모델3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제로백이 5.6초로 충분히 빠르고, 1회 충전 주행거리가 386km로 니로 EV와 비슷한 스탠다드 플러스 모델이 가격상으로도 좋아 보입니다. 거기에 스탠다드 플러스가 제가 선호하는 후륜구동이라는 부분도 맘에 드는군요. 오늘은 일본 판매가 시작된 테슬라 모델3의 한국 가격을 예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